오늘 2층 해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 먹을래 먹어 먹어 3개 오셨다뇨 5분정도 고기는 지금 숯대 가져가세요 주셀게요 오 마이갓 이거 새로 구울거에요 엄마가 오셨어 조금만 드세요 고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있을때 얼른 챙기세요 이거 다해요 이제 없어요 나도 언니네 6개 와 탈탈탈졌다 요거 요거 밖에 없다 에이 이제 3집 아닌데 큰일났네 5 4 5 5 3시 많이 먹WA 4 5 4 5 5 5 3 5 5 5 5 제가 먹는다. 이렇게 너무 잘하는거 같다. 이렇게 그냥 이렇게. 이렇게... 나 지금 아저씨가 먹는거야. 그거 먹으라고. 먼저 먹어도 되는데, 두 개 먹고는 엄마, 아빠, 우리 먼저 먹으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져, 얘가 못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아니, 아니, 그거는. 어, 이거 다섯 개. 두 개 먹고 다섯 개. 이거 어른이 잡아줘도 되고, 놓고 먹어야 돼. 잡아도 되고, 먹어도 되고. 어, 그래서 내가 따로, 앞에 있는 거 딴 사람한테 먼저 주고, 계속. 여기, 이렇게. 들어갑니다. 시골이 Caro가 나야, 얘가 너무 좋아. 매콤한 느낌? 이거 매력, 얘가. 고맙습니다. 과연 몇 개를 보고 있어요? 글쎄요. 나도 모르겠는데요. 원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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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탄다. 이거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탄다. 너무 익어버려서 아예 들고 있어요. 너무 너무 타니까. 다 들고 있을게. 응. 너무 타서 안돼. 그럼. 너무 말라도 맛없어. 이거 좀 먹을래. 가면서 먹을래? 가면서 먹어도 돼. 과장하지? 안 버려도 돼. 과장 버렸지 말아. 상하게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먹어. 이거. 이거 묻혀볼까? 네. 그래서 엄마, 아빠 챙기느냐고. 애가 못 먹고. 계속 들이받는데. 좋아. 이거 먹어. 이거. 아직 두 개가 남았어. 3초 안에 먹었네요. 3초 안에. 아니. 옛날에도 뚝 떨어지니까. 딱. 5초. 떨어져도 그거 딱 집어먹는 집에서 말아. 바로 집에서 말아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다 네 거야. 다 네 거야. 천천히 먹어. 먹고 갈 거라는 치즈가. 이제 다 돼 가요. 물이 있어요? 물이요? 물이, 우리도 물이 없는데? 어? 어떻게 해요? 나도, 나도 먹어. 경숙이가 없어서. 근데 한국말 잘하네. 고마워. 한국말 잘해줘서. 네. 빙 фак티놈. 치즈.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. 조금 위에 다 먹기. 가는 길이 안쪽으로. 일어나도 잘 먹어. 그냥 다음. 언제나. 배. 제일 맛있어. 고마워. conquer. 고마워. 미션isy. 소주. 굶고 마. 고마워. 고마워. 하나, 둘, 셋! 짜자르다! 다 됐어요? 오케이! 와,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물어보내봐 이제 요거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요거가 네 감사합니다.